우리는 조선을 뛰어넘은 대한민국이다. 공화국 대한민국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공화국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봉건 조선을 폐기하고 이렇게 굳건한 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수업을 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과 무엇이 달랐고 무엇이 있으며 무엇이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 부국과 강병을 정책적으로 실천하는 근대공화국이죠. 여기서 말하는 근대란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봉건시대 이후 현지진행형인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근대공화국입니다. 이는 백성을 통치 대상으로 삼고 부국강병을 등한시했던 봉건 조선과는 전혀 다른 국가입니다. 조선에서 혹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찾겠다는 시도는 허황되고 그릇됐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혹은 임시정부 때 해방 후 건국의 아버지들은 근대라는 시대정신에 따라서 조선을 폐기하고 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과 대한민국은 무엇이 다를까요? 왜 조선은 가난했고 약했고 백성은 주인이 되지 못했을까요? 대한민국은 그 조선과 무엇이 다르기에 21세기 지구촌의 주력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이제 공화국 대한민국이 모든 금기를 깨고 여러분들과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653년 조선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있습니다. 만약 그 하멜이 이건 가정법이긴 하지만 지금 있었다면 경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나라 폴란드가 최신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놨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 옛날 자기한테 전 세계 나라가 12개밖에 없다라고 단언했던 그 조선인들 작품인 겁니다. 그때 자기들이 표류했을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총과 대포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세상에 무지했던 그 조선이 그 조선에서 물 건너온 무기들이 쌓여있는 겁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조선인이 아닌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모두 124억 달러어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예컨대 현대로템이 만든 K2 흑표전차,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만든 K9 자주포, 한화 디펜스가 만든 K239 천무 다인장 로켓포 이런 첨단 무기들이 품질의 인정을 받아서 폴란드로 팔려나간 겁니다. 이 무기들을 생산하고 판매한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그 옛날 조선 초기에 만들었던 화차, 신기전 같은 첨단 무기들을 세월이 흐르면서 사용뿐만저도 망각해버린 조선과는 다른 나라죠. 조선에는 없던 주체들입니다. 이들을 만든 사람들은 조선에는 없었던 주체들, 기업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입니다.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실패를 한 번 겪고 발사가 성공이 됐죠. 여기에 투입된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으로는 1조 9527억이 투입됐습니다. 여기 참가한 기업이 300군데가 넘습니다. 초대규모 프로젝트 성공을 했습니다. 이 또한 주역은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과 기업들입니다. 숙종 때인 1696년 정부, 조선왕실과 관, 기관에 그릇을 납품하는 관요, 공장에서 일하던 도공 39명이 굶어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차별 속의 천대를 받았죠. 최하층으로, 나라가 사라질 때까지 무명으로 살았던 도공들, 장인들, 엔지니어들.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국가와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저 상농치급받았던 상인들이 지금은 그 엔지니어들이 생산해내는 상품을 팔아서 국부를 창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고로 오늘 5월 24일에 그 누리호가 또 한 번 발사될 예정입니다. 성공을 빕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포장도로 총 길이는 놀라지 마십시오. 11만 3,405km입니다. 국도, 지방도가 날 것 없이 다 없애서요. 이 가운데 4,866km가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불과 200년 전인 정주시대 때 북학파 학자이자 반료인 박재관은 그때 당시에 조선의 그 길을 사람과 말이 서로 부딪혀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한탄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좁은 흙길이었죠. 그래도 100년쯤 뒤에 김옥균, 갑신정변연의 주역이었던 김옥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강하려면 도로건설이 우선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한 게 188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 20년간 그 뒤 구한말에 조선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조선의 길을 비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었던 겁니다. 조선은 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했죠. 세월이 흐릅니다. 1968년 1월 15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국토건석회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간의 고속도 도로계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절대 된다고 이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길의 가치가 길다워진 겁니다. 길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몇백 년 동안 당시 선각자들이 그리워했던 꿈이었습니다. 그 길을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든 상품을 상인들이 그 길 위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박재가와 김옥균의 꿈은 대한민국이 이룬 겁니다. 세월을 지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별개의 공동체, 별개의 국가와의 시스템에서 비로소 만들어낸 겁니다. 1956년 3월입니다. 문교부에 원자력과라는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근거는 대통령령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58년 대통령실 직속으로 원자력원이라는 기관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름이 아시다시피 원자력을 연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응용 개발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가요? 1956년이면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대통령령으로 원자력을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1959년 7월 14일 당시 행중구역으로는 경기도 양주, 불암산 아래에 있던 서울공대 캠퍼스에서 연구형 원자력 1호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대통령 이승만을 포함해서 산부 요인과 외교사자들이 모두 출동해서 기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6년밖에 안 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경험을 하고 아직 이제 갓 일어선 대한민국은 미래에너지원과 과학기술의 원천에 돈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원자력원은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개편이 돼서 대전에 있는 대덕단지에 여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대란 시대를 만든 동력원은 석탄입니다. 산업혁명의 출발은 석탄이었죠. 그런데 500년 조선왕조를 꼼꼼하게 기록한 실록에서 석탄을 검색을 하면 단 4번 나옵니다. 대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비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4367번에 나옵니다. 조선의 동력원 에너지원은 바로 이 노비였습니다. 많게는 전 인구의 40%에 이르는 노비가 제조와 용역을 맡았습니다.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굳이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인간 에너지원이 널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겨울날 혹은 밤을 만들 때 화력이 필요하면 이 노비가 산에서 뗄감을 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민둥산으로도 변했죠. 지금 대한민국에 노비는 없습니다. 민둥산도 당연히 없습니다. 대신에 미래 동력을 연구하는 인재가 있습니다. 신분제가 없는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야기입니다. 홈머 홀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한말에 조선에 왔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선교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현대한글의 문법체계와 표기법을 완성한 사람도 이 홈머 홀버트입니다. 그 한글을 연구하면서 초기에 홀버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반상제도를 고착시키는 한문을 버리고 한글 창제 직후부터 한글을 받아들였다면 한민족에게 무한한 축복이 있었으리라. 하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성리학적 무순을 타파하고 근대화를 당길 가장 강력한 백신이 한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지식인들은 400년 동안 이 한글을 외면했죠. 세종이 만들었던 훈민정음은 그 이후 세상을 변역시킬 그 어떤 고급 정보도 백성에 유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구한말 조선 문맹률은 90%에 달했습니다. 식민지가 되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 와중인 1953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무회의 안건 1호가 문맹국민 완전퇴치 계획이었습니다. 문교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했던 계획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건전한 진전을 기하면 그 나라 국민 전체의 지적 수준 여하가 절대적인 근본 요소임은 재론을 불효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조선왕조, 그 봉궐왕조에서는 깨닫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은 교화의 대상이었죠. 해방 직후에 이 조선의 문맹률은 78%였습니다. 식민지 35년 동안에도 그의 문맹률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 대한민국 이 땅을 통치를 했던 미 군정 또한 이 문맹률 퇴치에 노력을 했습니다. 3년 뒤, 그러니까 1948년, 이 대한민국 문맹률은 41.3%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41.3%라는 문맹률이 전쟁이 끝나던 1953년 11월 이후 5차례에 실시된 문맹완전 퇴치 계획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1958년, 4.1%로 급값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문맹률과는 다릅니다. 자기 이름을 쓸 줄 알고 편지글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자 해동률을 문맹률로 썼었던 거죠. 그래도 이는 엄청난 변화고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에 문맹률 개념은 무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문맹률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주가 거부했던, 그 당시 권력층이 거부했던 공동체의 각성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완성했습니다. 조선과 대한민국은 이렇게 다른 나라입니다. 대중이 교육을 통해서 각성을 했느냐 여부, 이게 그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을 합니다. 조선의 공동체, 대한민국이 규정하고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를 쓰는 중입니다. 공동체가 신분제에 꽉 갇혀있을 때는 절대 존재할 수 없었던 고급 인력이 나라를 설계하고 국가를 운영을 합니다. 500년 내내 천대받았던 장인, 엔지니어와 상놈들이 국부와 강병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든 싫든 식민시트 35년이 남긴 그 자산을 활용했던 그 실용주의와 너무나도 조선스러운 피해쇄주의를 누르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손을 잡은 그 개방주의적 리더십, 여기에 각성한 대중이 대한민국을 함께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박종인입니다. 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공화국 대한민국 시민